웃긴 웃었지만 이 옷 입기 싫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 후로 여러 트레이닝복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처음 입었던 옷은 애착은 가는데 가장 많이 입었던 옷이어서 조금 질리긴 해요. 제일 마지막에 요즘에 최근에 입었던 옷이 저는 좋아요. 뭐가 어째? 덤빈 씨가 미는 신상 트레이닝복. 머지않아 돌풍이 해서되는데요. 김범용 씨, 끝나기 전에 얼른 구입하세요. 그거 유행어들 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유행어. 3위.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게 저는 좋아요. 한밤의 TV 안에 자주 본다고 내가. 그 중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굉장히 민망하네요. 이 중에서 뭐. 2위. 2위.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땀한땀이. 이태리에서 장인.